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전천성감리교회와 대구지역교회에서는 바자회를 열고 지역주민들을 초청했습니다. 대구서문교회와 남성교회도 가을바자회를 열고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먹거리와 가정용품, 의류 등을 저렴하게 판매했습니다. 저희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숨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바자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두 교회는 바자회 수입금으로 쌀과 연탄을 구입해 어려운 이웃에게 나눌 계획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